인트로부터 말도 안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캐리아의 엄청난 애쉬 서폿이 등장했습니다. 렉클레스의 애쉬 서폿을 보며 캐리어와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둘다 너무 잘합니다.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감상해볼까요? 럭스 초반 견제 전부 피하는 캐리아 방어막 쓰고 빡세게 들교하는 역천개 럭스 초반 견제는 잡았죠? 이 킬각을 봤다는 게 소름 돋네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디로 발사할 건가요? 예술적인 판단이었네요 칼리 공도 없는데 캐럭에게 돌진하는 캐리야 기타 기타 이 킬각 제압 되었습니다. 거비 럭스 스킬은 전부 피한다는 마인드 manufact드 1,2,4,4,4,4,4,4,2,4,4,4,5,8,0,4,4,4,4,4,4,5,0,4,5,0,0,0 f2. dat 히힛 2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